다 10년 넘은 거로 사구 짜리인데 밑에 또 새끼가스 이 새끼를 요즘 심어준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발을 하는데 빨라도 2년 3년 3년 인데 사구 짜리 서력이 좋습니다 외계삼도 4개 그 옆에도 이제 두 개 있는데 얘네는 이제 세력이 안 좋으니까 여기 보면 꽃이 4개 밖에 안 달려있어 얘는 이제 세 개 얘는 꽃이 일곱 개 일곱 개면 이제 여기 열매가 일곱 개 달리는 거야 열매가 일곱 개 얘는 몇 년 전에 달아가지고 떨어져서 새끼를 낸 거죠 한번 캐 보겠습니다 아 그거 그러고 تو whereas um arms buoy 여러분 아 얘는 진짜 오래됐네 얘는 진짜 오래됐네 음 이거 진짜 오래됐네 10년이 14년이 15년이 되겠는데 음 너무 좋다